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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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사 오늘 저희는 처음 드라이브를 해보려고 합니다 차를 빌렸고 코키틀럼을 갈 예정입니다 렛츠고 렛츠고 코키틀럼 focused 쑤 아유 렛츠고 2, 3주 전에 왔을 때랑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.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피크닉을 많이 나왔네요 사람들이. 파킹을 너무 먼 데다 했네. 아 힘들어. 파킹을 먹으러 왔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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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킹이 배러 왔어요. 나는 이 눈에 들을거에요 나는 이 눈에 들을거에요 아!! 나이.. 오! 이 영상은 영상이 됐어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